아주 나이스! 안녕하세요! 야, 멤버 바꿀려나? 더 이상 너랑 1년 동안 해도 안 맞을래. 안녕하세요, 찌선입니다. 이번 영상은 추천을 받았죠? 이번 영상은 아주 나이스! 이거를 보면 콘서트는 다 갔다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지옥의 아주 나이스! 여러분, 함께 보실까요? 보십시다! 수라의 까트로! 아, 나도 콘서트! 아, 진짜 재밌겠다. 아, 같이! 아, 재밌겠다! 어머, 느낌이 더 에뛰다, 진짜. 18년동안 진짜. 나온다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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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컨택하는 거 너무 좋아, 이렇게 다니면서. 응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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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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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나도 가고싶다 2매 2매 3매 4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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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매 어 무슨 머리 이거 잘 어울린다 나 노래 다 따라 부를 수 있는데 나오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점프 뛰어 뛰어 우리 시킴 시킨대로 잘하잖아 아 큐롯뽕 안 바꿨네 큐롯뽕 안 바꿨어 큐롯뽕이랑 뭐 뽕이야 아 끝났다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안 끝났을 거야 지옥이 아주 나이스라고 했단 말이야 아주 나이스 이게 매력있지 세븐즈네 에너지 아주 나이스 나이스 아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저 표 구하기도 힘들 거야 아 좋다 또 했으면 좋겠다 또 했으면 좋겠어 잠깐 기다려봐 무한반복 또 하는 거 아니야? 끝인가? 안돼 카즈마 끝났어? 아니야 내 생각에 한 번 더 나아 또 나을 거 같지 않아? 저러다 뒤를 확 돌아볼 거 같지 않아?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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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거 같지 않아? 네 잘 올 줄 알았지 아 우리 앞으로 이제 카메라를 위로하자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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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멋있다 진짜 끝 진짜 끝 아 뭔가 또 와 끝난 거 같아 지금 막 내려왔잖아 무대 위에서 막 내려왔잖아 아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언제인지 모르겠어 너무 지각이에요 지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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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즈 나이스 야 진짜 재밌었겠다 와아아아 나이스 나이스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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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 오 왜 갑자기 이렇게 쭉 쭉 어 정말 오 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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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진짜 즐겁게 와 재밌었겠다 저런 맛에 하는 거겠지 와 저렇게 가까이 볼 수 있는 거야 귀여워 승관이 뛰는 거 너무 귀여운데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이번엔 진짜? 진짠가봐 와 캐럿보 봐봐 와 진짜 소리남다 와 가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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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짠 뜰거야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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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준비 아닌가 안 돼 가진나 가진나 몰라 기분이 좋은데 미태어나면 돼지 뭐 우리 얼굴이 안 닿았다 아 진짜 죽음이네 진짜 소리날라 소리날라 와 이거 갑자기 살 빠지겠는데 이렇게 살 뺀다면 진짜 나 살을 10킬로만 뺄 수 있어 너무 그립겠다 그치 오 진짜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멋있다 세븐틴 멋있다 고맙다 수고하셨어 고맙다 가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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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싶어요 콘서트 꼭 만나요 가고싶어 나 진짜 봉 들고 미친듯이 점프할 수 있어 나 선수권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저 노래는 뛸 수 있어 나 세계 신기록 세울 수 있어 나는 계속 지치지 않고 계속 뛸 수 있어 너무 즐거운데요 추천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처럼 뛰었어 지금 아래팀에서 경기실 벨 눌렀어 시끄럽다고 콘서트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재밌겠다 봉 이렇게 하고 우리 찐동생들하고 세븐틴을 같이 응원하고 그러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?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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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